박종원 애교라고 있네요 어디요? 여기 있어요 자 바로 나옵니다 에이교 브로! 라고 올라오셨어요 어디 있는데 올라왔고 화가 빨리 와가지고 진짜로 다시 이렇게 하면 제가 할게요 재현 애교 재혁 애교라고 재현 애교 재현 애교 재현 애교 마시고 애교 손바닥에 어깨를 만질 수 없다고 너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아니 신기하더라 손바닥에 어깨를 만질 수 없다고 그래서 내 거 사랑해 이겨세요 마시고 애교 가자 애교 가자 애교 가자 애교 가자 얼굴 빨개졌는데 재현 애교 진짜 있어요 좋아